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개항사 김종우입니다 클래스가 다른 적중항사 독개항사 김종우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인터넷 같은 데에서 저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좀 암기팁으로 유명하긴 하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 유상통에서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상통에서 한국사 어떻게 여러분 공부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기 후 이해라는 노량진에서 독보적으로 유일한 강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지금 노량진에서 수많은 수험생들과 수업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적중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독개항국사 하듯이 독기로 찍고 있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교육 전공했고요 그 다음 동국대 미술사학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노량진 공무원에서 이제 수험생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유상통에서 이제 개리직 한국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공무원용으로 강의를 찍었는데 몇몇 분들은 개리직으로 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수도 많지 않은데 몇 개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몰라서 그러지 알면 제 팬이 됩니다 여러분 강의 스타일이 워낙 독특해서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여러분이 이런 전체적인 커러큘럼 OT에서 한번 보시고요 한 1강 한번 듣기 바랍니다 근데 1강 정도는 저를 알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한 5강에서 6강 정도만 들으면 이제 김종훈 찐팬이 됩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매력에 그러니까 조금만 안 맞더라도 조금만 여러분 들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이제 적응하게 됩니다 저서는요 기본이론, 기출분석과 적용, 사료집, 필기노트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책 이거 말고도 동영도 있고요 많습니다 근데 현재 유상품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할 것은요 필기노트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 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요 아마 내년에는 이제 기본 수업도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개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필기노트 한강 찍고 기출문제도 한강 찍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그래서 필기노트부터 빨리 완강하고 그 다음 기출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제 거 책은 있는데 여러분 제 거 유튜브 뭐야 인터넷 같은데 보면 책을 많이 파는데 꼭 살 때 여기 여기 주황색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거 주황색으로 이거 옛날 버전은요 약간 분홍색도 있고 다양한 책이 있는데 이 주황 버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유상통 사이트에서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기출문제집도 여기 녹색인데 옛날 버전이 밑에가 녹색이거든요 밑에 녹색 말고 그냥 위만 녹색인 걸 여러분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기노트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기노트 한 15,000원 정도 갈 텐데 그거 구입해가지고 한번 수업 들어보십시오 아마 다를 겁니다 필기노트 보면 핵심 암기팁이 여기 다 적용돼 있습니다 근데 책만 보면 안 됩니다 책만 보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이 암기팁이 예를 들어 아지키 한자가 있어요 백제 사람인데요 백제 아지키가 일본에 한자를 전파해 줍니다 이거 암기팁이 아직 한자도 몰랍니다 아직 한자도 몰라 이렇게 암기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제 수업 때는 그냥 아지키 한자 아직 한자도 몰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수업에서 뭐라고 하냐? 이 말투가 있습니다 아직 한자도 몰라? 이거 저희 아들 말투인데 아빠는 아직 그것도 몰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가지고 아직 한자도 몰라? 아직 한자도 몰라? 이렇게 수업시간에 합니다 그럼 아직 한자가 바로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글자로 보는 것보다 수업을 한번 듣는 게 좋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챕터별로요 다로 내용 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경영을 완벽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어떤 피귀노트보다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다가 제가 디스크가 터졌어요 요새 그 광고 유튜브에서 좀 나오죠 여러분 디스크 터져가지고 뼈를 달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 뼈가루 있는 책이니까 꼭 이거 구입해가지고 수업 듣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출문제집은 최신 기출문제집 다 있습니다 물론 계리직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리직 문제까지 해가지고 경찰, 소방, 일행직, 기상직, 법원직 문제 다 있습니다 어? 계리직인데 왜 다른 것도 풀어야 돼요? 다른 거 풀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리직 문제가요 다른 직렬 걸 가지고 와서 많이 출제하거든요 그래서요 다른 직렬 것도 여러분이 꼭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전직렬 있는 최신 기출문제집 여러분이 꼭 구입해가지고 요건 제가 볼 때는 5회독 하시면요 됩니다 요건 여러분이 계속 무한방복 하시고요 요건 5회독 강의는 한 두 번 강의는 한 두 번 정도 들으시고 요것도 강의 한 번에서 한 두 번 정도 들으시고 혼자 복습할 때는 무한 그리고 요건 다섯 번 정도 여러분이 반복풀이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책은 두 권 후 가고요 그리고 계리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리직은요 예측이 불가해요 난이도가 어쩔 때는 쉽게 나오고 어쩔 때는 정말 어렵게 나옵니다 특히 2019년 문제는 역대급이었죠 전직렬 포함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전직렬 포함해서 계리직만큼 어려웠던 게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경찰 문제인데 그것보다도 계리직이 더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쉬울 때는 이게 또 쉽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는 또 어려워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 100강 이상으로 승부하는 대책 없는 강의 그렇죠 비효율적으로 언제 합니까 시험이 내일 모래인데 빨리빨리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이거 100강 200강짜리 물론 80강인데 어떤 선생님들 보면 80강인데 한 2시간 반이야 수업이 그럼 100강짜리나 160강짜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0강 넘는 강의 들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앞에 거 다 까먹어요 앞에 거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수업도 80강을 웬만하면 넘지 않습니다 딱 80강은 끝내려고 하지 100강까지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100강 넘어가면 기억이 안 나요 회독이 안 됩니다 회독이 안 돼 그래서 원래 계획은 80강, 40강, 20강, 10강 이런 식으로 쭉 양을 줄여주려고 했는데 시험이 너무 빨리 발표되는 바람에 제가 우선 40강짜리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카페라든지 저한테 카톡 오는 거 보면 지금 수험생들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시험은 어떤 난이도로 강의를 빚고 많으냐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안 된대요 지역적인 내용은 포기할 수 없대 이러고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맞히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맞히려고 하면 망해요 맞을 수 있는 문제만 맞자 이게 제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합격할 수 있는 점수만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 꼴등으로 붙어도 붙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한국 사람 기본으로 깔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기본으로 깔아주고요 우리 유상통 사이트에 훌륭하신 커밀 선생님과 우금 선생님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같이 여러분 시너지 조화가 있어야 돼요 한국사만 올인하면 그 시험 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00점 방지원 문제는요 맞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도 공부를 한 200강 300강 짜리 들어도 못 맞힙니다 대놓고 풀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맞힙니까 그러니까 맞을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문제를 다 맞고 그 중에 한두 문제만 더 맞고 그 다음 커밀과 우금에서 여러분이 역전하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한국사로 역전하려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국사는 시간을 최대한 어떻게 하냐 줄여야 돼요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18문제 나오죠 그거 10분 안에 풀어야 돼요 저는 한 7분 생각하는데 7분 안에 풀고 나머지 이거를 다른 과목에다 투자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한국사는 어차피 암기 과목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암기 과목이라는 거 이거를 한국사 선생님들이 한국사를 전공하니까 한국사가 이해 과목이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전공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암기를 해줘야 빨리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한국사 자꾸 몇 년 할 겁니까 빨리 하고 빨리 끝내야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맞을 수 있는 거 다 맞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맞자 이게 제 보토입니다 합격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패턴을 알아야죠 그냥 열심히 제일 안 좋은 게 이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뭐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줘요? 엄마 아빠가 알아줘요? 남편이 알아줘? 남자친구 알아줘? 여자친구 알아줘? 부인이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열심히 한 거 여러분 결과가 증명합니다 결과가 합격해야 칭찬해 주잖아요 그렇죠? 힘들게 아 나만 힘듭니까? 다 힘들지 결과가 좋아야죠 결과가 그럼 어떻게 하냐 계리직 시험에서는 전체적으로 난도가 높은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4번이나 3번 같은 거 있죠 지역사나 위두 아시초소경 이런 거는 여러분 못 풀어요 이런 거는 13번 4번하고 13번 문제는 못 풀어요 이건 백전방정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런 건 버려야 돼요 이런 건 또 분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버려야 돼 두 문제 버려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 버리고 기출됐던 문제들은 다 맞아줘야죠 그러면 나머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른 직련에서 문제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포성팔국란은 19년 경찰 1차에서 시형정치과 사료는 19년 9까지 9급에서 폭포 문제는 기상지 9급에서 동국공감은 17년 기상지 7급에서 그리고 문항 때는 17년 국가지 9급에서 추가 채용해서 실천량은 18년 지방지 9급에서 이렇게 여러분 다양한 기출문제에서 가지고 옵니다 아까 그 문제 두 문제는 틀고요 이 문제 맞추고 나머지 기본적인 문제 다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전방정 문제는 버리고 그렇죠? 기출 많이 풀면서 적용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게리지 사료가 많이 나오는데 사료 다 기출 사료입니다 여러분 기출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사료 끝나요 그리고 제가 파이널에서 파이널 합니다 파이널에서 사료만 최근에 나온 사료들 다 가지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업할 테니까 사료는요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 딱 한 달 남겨놓고 사료 특강을 제가 해줄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사료는 나와봤자 못 풉니다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알려준 사료만 꼼꼼히 보시고 완벽하게 아시면 여러분 합격 점수 나올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몰라 여러분 한국사는 제가 책임진다니까요 한국사는 제가 있었던 학원에서 그 어느 학원에서도 제가 한국사 때문에 시험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사는 합격 점수까지 나오게 해줄 테니까 그렇다고 한국사 때문에 붙은 게 아니고 한국사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믿고 따라오시면 합격 점수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외에도 봐봐요 안양, 인무사, 안양 문제, 농지개협법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여러 직렬의 출제 빈도가 많은 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100점 방지용 문제를 제외하고 거의 기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양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고 공부한다면 합격 점수까지 무난하게 나올 수 있어요 100장, 200장까지 기본 이론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본 이론 들어봤자 문제를 못 푼 게 어떻게 해 기본 이론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기본 이론 끝내고 기출을 풀어야 돼요 기출을 기출을 풀어야 돼요 기출을 안 풀어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출을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효율적 학습 아 여기 나오죠 여러분 한국사 학습시간이 길어지고 점수는 아니 한국사만 몇 달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달 해야지 꾸준히 하면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완강에만 두 달, 네 달이 걸려 이거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촬영은 이렇게 길 수 있어 수업하는 게 힘드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니 완강을 무슨 두 달, 세 달을 해요 이거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빨리 해야지 빨리 어 제 거 필기노트 강의를 다 완강하면 지금 열심히 찍으려고 하는데 완강을 하면 40강이면 시작하면요 어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이어도 완강을 할 수 있습니다 완강 됐다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수강하면 그러면 누구 기본 수업 두 달, 네 달 할 때 동안 여러분요 사회독으로 할 수 있어요 사회독 어떤 사람은 뒤쪽을 듣다가 까먹으면 다시 들어야거든요 여러분은 계속 반복이니까 기억이 납니다 암기와 이론 별도로 구분하는 학습 암기는 수험생 뭐 수업은 재밌죠 여러분 한국사 수업처럼 재밌는 게 어딨어요 왜 스토리니까 재밌지 스토리니까 너무 재밌지 문제를 못 풀어 아니 재밌으려면 이거 왜 봅니까? 넷프레스 보고 드라마 보지 어? 왜 40대 아저씨 수업을 들어요 여러분 왜 40대 아저씨 수업을 듣냐고 내가 진짜 아 넷프레스 보고 드라마 보고 TV 보는 게 더 재밌죠 아 장동건 나오고 원빛 나오고 하는데 왜 나를 봐 못생긴 나를 봐 시험에 합격해야 하잖아요 시험에 합격해야 하잖아 스토리 듣고 있을 시간에 암기해야죠 제가 암기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암기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세요 아 아니에요 한국사 이해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생각해보세요 암기잖아요 한국사 암기입니다 왜 거부하세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러지 공부하기 싫으니까 암기하기 싫으니까 지금까지 암기 안 했잖아요 우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항상 안 놀랐잖아요 암기해야 돼요 기본이야 암기하는 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암기합시다 제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이거 절대 넘기지 못해 그럼 떨어져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사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못해 있나? 못해 있으면 미안해요 연애할 때 여러분 집착하면 스토커입니다 자식한테도 집착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죠? 모든 게 똑같아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하면 문제도 집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착하는 순간 끝도 없어 진도로 못 나가요 그것만 집착하면 네이버 찾아보고 교수들한테 연락하고 그다음 지식인에 물어보고 그 시간에 넘어가고 다른 거 보세요 다른 거 보세요 집착하지 말고 그럼 100점 방점 문제는 필요 없는 거니까 전 궁금한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어느 세월에 검색하고 어느 세월에 그거 합니까? 지금 암기할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물론 시간이 많으면 좋지 검색하는 그것도 공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시간도 없고 검색할 때 공부의 일환 여러분 공부의 일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딴짓 한다니까요 네이버 켜가지고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 그거는 있으면 안 돼 딴 거 봐 딴 거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모르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3번 제가 제일 여러분한테 담보하고 싶은 겁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모르면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암기한 내용은 문제에 적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제가 암기TV를 알려줘도 그것만 알면 문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수업을 듣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노트 강의하고 바로 기출문제 가는 겁니다 암기한 거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려고 알겠죠? 그럼 바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그때 쾌감 암기TV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그 쾌감을 여러분이 느끼면 그냥 하오파가 됩니다 제 매니아들이 하오파예요 도끼파 하오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오 하오 막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하오 하오 문제 풀 때 아니 백강 이방장짜리 들어봐요 수업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항상 제 수업이 처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수업 들어봤잖아요 문제 풀렸어요? 안 풀리죠 왜 안 풀릴까요? 수업 따로 문제 풀어놓으니까 알지 같이 나가야 돼 같이 나가 그렇죠? 그리고 스토리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토리 합니다 저도 하긴 해줘요 스토리만 하면 어떻게 되냐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나요 아 뭐였더라 아 뭐였더라 아 뭐였더라 잠깐만 잠깐만 알아 알아 뭘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딱 나오면 딱 딱 딱 해서 딱 찍어야 합니다 그게 한국사예요 암기 과목이니까 그리고 시험 끝나고 합격한 다음 그냥 잊어버리세요 영원히 기억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연 짧고 굳게 뭐 영원합니까 뭘 영원해 우리의 인연이 무슨 영원해 짧고 굳게 그게 제 모토입니다 빨리 합격하시고요 저의 인연을 이제 끊으셔야 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사 누가 있으면 추천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 되죠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그렇죠 그 다음 효율적이지 못한 스토리 위주의 학습으로는 이론과 암기를 다 놓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토리 썰만 스스로 암기하고 단순 두 문자 그게 안 돼요 안 돼 안 돼 저는요 이해 시켜주고요 그 다음 암기 팁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제 수업의 제일 큰 장점은 정리를 잘 해줍니다 맨 마지막에 무조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정리하고 끝납니다 제 수업 한번 들어보시면 맨 마지막은 무조건 정리해 주고 끝내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업과는 완전히 틀린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예요 제 강의만 또 따로 드리려고 했던 분은 다른 사이트에서 가입해가 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유상통에서 영입하는 바람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까지 암기하는 완벽한 학습 그리고 제가 어느 사이트나 어느 학원을 가도요 미안한 얘기지만 거의 한국사 선생님 중에서는 거의 탑을 찍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저한테 옵니다 암기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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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스토리로 이미 수업을 들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럼 더 좋죠 여러분 스토리로 들었던 분은 내용을 조금 알고 있지만 암기가 안 되는 거니까 제 수업을 통해서 암기를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한국사 수업을 안 들었다 그럼 제 수업을 듣고 빨리 성적을 올리세요 그쵸 시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수업을 제 수업 듣고 처음에 힘들 거예요 하지만요 성적 향상은 보증합니다 진짜 빨리 성적 향상합니다 그러면 제 암기팀은 어떻게 되냐 시험에 출제된 중요한 내용만 암기합니다 여러분 암기팀 많긴 한데 다 암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쉽게 암기시켜줍니다 스토리 해줍니다 안 해주지 않아요 노래하고요 암기팀 있고 두 문자 있고 스토리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노래하고 춤도 춥니다 여러분 암기시키려면 별거 제 사심 먹은 아저씨가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심지어 제 아들 목소리까지 이용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가족은 팔지 말자 했는데 목소리 너무 귀여운데 어떡해요 자식을 팔면 안되는데 목소리라도 제가 지금 녹음해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가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암기한 내용을 시험장까지 가야 돼요 그쵸? 그게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사를 7분 8분 안에 끝내고 나머지 과목에 투자해라 공부 한국사 공부 빨리 줄이고 다른 공부해라 게리지기면 당연히 뭐 우금 커밀 해야죠 여러분 우금 커밀 할 거 많잖아요 여러분 우금 커밀 얼마나 할 거 많습니까 한국사도 양이 많지만 그 과목들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잠깐 봤는데 와우 장난 아니던데 그쵸? 그래도 우리 유상통에 선생님들이 워낙 기원하시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금방 할 수 있잖아 시간만 투자하면 한국사 제가 시간 줄여줄게요 그쵸? 8분 한 7분 8분이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못 푸는 문제 어떻게 해요? 버리라니까 못 푸는 문제는 버리면 돼요 합격 점수만 나오면 됩니다 명심하세요 백전방지형 버리자 집착하지 말자 그게 제 모토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2018년 개리직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제 거 뭐냐 필기노트 오티에서도 한번 풀었는데 보시면 천태종 나오고 교관겸수 나오죠 다 볼 것도 없어요 둘 나오면 의천입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의천의 암기팁이 뭐냐 교내교장 문흥국이에요 교관겸수 내외겸전 심편제 교장 총록 문종의 넷째 아들 흥왕사 국청사가 이 암기팁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교관겸수가 나오니까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교관겸수 나오니까 교관겸수 나오니까 이건 의천이구나 그럼 나머지 있는 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몇 번이에요 여기 심편제종 교장 총록 여기 있네 그럼 답은 딱 3번 나오죠 그렇죠 암기팁을 알고 있은 사람이다 교관겸수 나온다 어 여기 교장 나온다 그러면 3번 10초죠 10초 10초만 풀어요 이런 식으로 10초만 풉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잠깐만 생각해보자 교관겸수가 뭐지 잠깐만 의천이지 의천은 어 잠깐만 고려시대 어느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것만 2, 3, 6초 걸려요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교내 교장 문흥국이면요 10초 그리고 19년 어 이 문제도 엄청 어려워요 승렬해 근데 여기 기신론 나오네 기신론 대승기신론서라고요 어 원유의 책 이름이 있습니다 어 대승기신론 그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암기팁이 있어요 원유 책 대승기신론 승기하고 금강산에서 열 번 싸우고 화해한다고 할 때 승기거든요 대승기신론서 이걸 알면 이건 아 원유구나 그럼 원유와 암기팁을 생각하면 아 정군 일화통일이 있어요 여기 통 어 이 통이 원유회통입니다 통합불교군은요 원유회통이에요 통합불교니까 딱 답 나오지 회통으로 해서 3번 쉽게 풀 수 있죠 기신론 원유책이란 걸 알면 어 원유회통 원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3번 10초 만에 또 풀 수 있다 더 볼까요 가장 최근 게리직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 게리직에 쏘리 가장 최근 지방직 문제에요 여러분 지방직 문제 어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국강 때 있었던 사실 광덕중부 미친 바람 아 미친 바람 왕권 강하에 미친놈 광종입니다 광종이에요 그럼 광종에 대한 걸로 설명으로 옳은 거 암기팁 데즈트레인 광풍이 보니 노비들이 쌍수 들고 귀사대기를 날린다는 암기팁입니다 이 노비들이 나오네 노비안검법 광종이에요 광풍 여기 나오거든요 광덕중풍 광풍 노비 그러니까 답은 딱 1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돼요 어때요 금방 풀 수 있겠죠 여러분 아니 추잡스러운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시간을 줄여준다니까 시간을 줄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줄이면 여러분 다른 과목 할 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풀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긴 했지만 그러면 여러분 제일 궁금한 어떻게 돼있냐 커리큘럼이 요겁니다 여러분 필기노트 핵심 정리를 할 겁니다 이걸 40강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7강 지금 촬영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일 없으면 제가 7강 촬영할 거예요 선생님 10강 20강 촬영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제가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쉬고요 일요일 주 6일이라고 했습니다 주 6일 보통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를 찾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요새 좀 핫해서 그런가 수업이 엄청 많아요 수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 6일 중에 이틀을 이 유상총에 제가 투자할 겁니다 이틀 동안 해가지고 이걸 촬영할 건데 이틀이면서 여러분이 볼 때는 더 많이 촬영할 수 있겠죠 근데 스튜디오 촬영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킹 장소에서 카메라 선생님하고 PD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수업하는데 이게 에너지를 엄청 쏟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퀄리티 유지하려면 하루에 딱 3강이 좋아요 4강도 좀 힘들어요 근데 무리해가지고 지금 4강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총 7강 제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건 하루에 3강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3강 3시간 될 것 같죠? 아닙니다 3강 찍으면 5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면 준비하고 여러분이 보기엔 벌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파워포인트 작업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일주일에 7강 찍어가지고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필기노트 보시면서 필기노트 듣고 그 다음 제 거 카페 가가지고 OX 자료 하고 유상통에도 제가 지금 제공할 겁니다 그 OX 그리고 음성 음성 녹음 있죠? 음성 녹음 제 거 카페 가면 음성 녹음 있고 그 다음 유튜브에도 음성 녹음 있거든요 그리고 카페 꼭 가입하세요 거기에 뭐가 많냐면 자료가 많습니다 연도표 자료도 있고요 엄청난 자료들이 많으니까 하프 모의고사 저는 자료 아끼지 않아요 자료 다 줍니다 카페 보시면 자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이 다 가지고 가세요 무료입니다 돈 안 받아요 무료예요 알겠죠? 그거 아니요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턴 찾아보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강의평가라든지 그거 들어보시고 엄청난 일탄은 아니에요 솔직히 엄청난 일탄은 아닌데 지금 뜨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지금 무서워요 아 상승세 무서워 뭐 일탄 될 생각 없어요 여러분 일탄 돼가지고 떴다가 훅 사라질 건 없고 나는 끈질게 쭉 오래 저는 애아빠거든요 애아빠인데 애 키우면서 그냥 살만큼만 벌면 됩니다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와이프 우리 와이프 맞벌이 안 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맞벌이 안 하게 하는 거 지금 맞벌이 중인데 맞벌이 안 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큰 욕심 없습니다 여러분 합격만 하세요 합격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바로 이제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한 지금 60강 잡고 있는데요 그거 2천 문제 좀 넘는데 그거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 계리직에 맞춰서 사료 많이 넣어가지고 제가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연표특강을 할 거예요 한 6강 7강으로 연도인데요 이거 꼭 필수입니다 이거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알겠죠 이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파인할 때 최신 사료 정리해 줄 거예요 그죠 계리직 빈출 주제 있죠 홍영식이라든지 그 우편통신 역사 이것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빠진 건 딱 하나예요 기본 수업 음 좀 아쉽습니다 기본 수업까지 있으면 완벽할 텐데 기본 수업이 지금 시간 관계상 빠졌는데 그거는 내년에 할 건데 여러분 내년 수업은 듣지 말고 알겠죠 이거 듣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커리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빨리 찍는 거겠죠 빨리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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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제가 시험 보기 전까지는 다 완강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음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어 제가 수업은 남들보다 잘하지 못하겠지만 성실을 하기 때문에 계속 촬영을 할 겁니다 아마 좋습니다 그 다음 제 연락처입니다 질문에 연락처 있으면 카톡으로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JWS 00077입니다 카톡 할 때 몇 번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됩니다 사진 찍고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야 돼요 몇 페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집에 여러분 집에까지 가가지고 제가 책 해가지고 이거 보지 않습니다 집에는 보통 책이 없어요 학원에 있기 때문에 제 연구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 화, 수, 목, 금, 일, 6일 보통 하루에 7, 8시간 수업하잖아요 말할 때 10시간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좀 늦게 할 수는 있어요 바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수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작업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날은 안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최대한 제가 빨리 답변해 드릴 테니까 질문 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카페 카페는 JWS 007치인데 뭐 카페 관리하는 조개 없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늦을 수 있으니까 급하면 이 카톡으로 좀 시간이 괜찮으면 카페 카페는 가입해가지고 자료 자료 찾으세요 자료 이건 가입하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등업해야 합니다 등업 등업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뭐 10분마다 15분마다 한 번씩 되니까 어 15분마다 한 번씩 해서 다섯 번 들어오고 글 한 번 적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김종공 한국사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지금 그렇게 많진 않아요 3천 3백 4,500요? 3천 아마 3천 명은 훨씬 넘긴 한데 그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어 많이 해서 한 번 유상통 어 한 번 힘을 믿어보죠 한 5천까지 한 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시면 여기 음성자료 있고요 상당히 제 일상 같은 것도 찍고 한 번 재밌을 겁니다 웬만한 것보다 재밌으니까 전 재미 추가하거든요 무조건 재밌어야 돼 수업이 재미없으면 절대 수업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가입하셔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독기 한국사 커리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듣고도 불안하실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제 암기특과 문제적용 테크닉으로 여러분 초단기 성적 폭발 이 김종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개리직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사로 합격하는 게 아니고 한국사라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사 빨리 끝내고요 커밀 하시고요 그 다음 우금하세요 그렇죠 한국사 선생님 중에서 어떤 선생님이 한국사에 너무 시간 투자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는 김종구한테 맡기시고 여러분 다른 과목까지 같이 와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